저기 혹시 강릉시 어떻게 가요? 강릉이요? 네, 셀핑 비치 가려고 요 아 야, TV 나온 사람 맞죠? 네 안녕하세요 홍콩 가수 아니에요? 오 오 맞아 맞아 홍콩 안녕하세요? 잭슨 이에요 네 맞아 맞아 오 감사합니다 아, 테레비저chs 뭐하려고 많이 다르네 셀핑 비치 어떻게 가요? 셀핑 비치? 네, 그... 강릉시 여기서 KTX 타고? KTX 못 타요. 택시도 못 타요. 택시도 못 타고 버스 타고. 혹시 여기 렌트 차 있어요? 렌트 해도 되죠. 어디서요? 렌트카 전화번호. 네. 진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. 진부역에 KTX에 있거든요. 어떤 차 있나요? 지금 KTX가 있어요. 그게 무슨 차인가요? 충동차. 그냥 일반차는 없나요? 일반 그냥 자가용이 있다고요. 2종으로 해주세요. 그러니까 2종인데. 제가 지금 갈 테니까 여기 계세요. 정말 감사해요. 살려줘서 감사해요. 뭘 살려줘서 감사해요? 정말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다행이다. 여기 렌트 있는 게. 이게 바로 마인드예요.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맞죠? 네. 정말 감사해요. 정말 감사해요. 저 살려주세요. 생각을 해야 돼. 똑똑하게. 형님. 형님. 그 당근 맛집 이런 거 그게 뭐 있어요? 노량진 같은 데 가고 싶은데. 노량진 가고 싶어요. 모든 해삼이 다 좋아해요. 어우 진짜. 저 이만한 꽃게 사진을 찍어놨는데. 먹고 나서 꼭대기 이렇게 떼서 밥 비벼먹고 김, 참기름, 고추장. 천천히. 현지 주사 지장이 유명해. 네. 싱싱한 핵값 많고요. 부모님들도 많아요. 부모님? 가끔 막 디스카우 해주거든요. 어, 얘기 잘하면. 당연하죠. 저는 매우 끼니긴 한데 저 많이 아주 즐깁니다. 원래 이런 데는 제가 옛날에 한국 오기 전부터 배웠는데요. 또 태국에서도 그래요. 애교 부리고 뭐 하면 디스카우 많이 받았어요. 재밌겠다, 재밌겠다. 강릉 노량진 버전을 한번 가봅시다. 한국 이름이 뭐예요? 잭슨. 갓세븐의 중국 멤버 잭슨. 이름이 궁금해요. 젊은 애들이 봤으면 좀 야랄 이렇게. 왜요? 우리같이 노인 애들은 좀 그렇잖아요. 아니요. 저 유명하지 않아요. 신인이에요. 신인. 막 나왔어요. 막 나왔어요? 네. 여기 혹시 안경 샵? 안경진 바로요. 바로 옆에요? 아 여기 있네. 이게 바로 뭐 뭔데요 여러분? 이게 바로 운명. 안경 하나 맞추고 싶은데요? 광린 씨 가기 위해서 안경까지 맞춰요. 와우. 대박이다. 너무 좋다.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. 두 번, 세 번은 지냐. 어떻게 진짜. 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네. 제가 오늘 진짜 좀 뱀뱀 스타일로 한번 놀아 볼게요. 이게 나은 거. 기차보다. 그 형들 가는 것보다 더 나은 거. 도착했는데요. 이모님 여기 어디예요? 주문지. 네. 주문지입니다. 이거 뭐예요? 홍어. 가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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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보이는데. 엄마의 손맛. 그러면 태국 맛 나겠네. 엄마 손맛이네. 일단 꽃게 있는 데를 찾아야 돼요. 저 진짜 꽃게 먹을 거야 오늘. 안녕하세요 이모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꽃게 어디서 팔아요? 오. 오 애들 너무 커. 이모님. 대게 어떻게 팔아요? 대게 키로로. 그래요. 그럼 대게 진짜 싸이 많은데 하나 해주세요. 저도 한번 들어보면 안 되죠? 들어가 주세요. 오. 얘랑. 얘랑 같이. 그래 같이 할게요. 그럼 한번. 잠시만요. 어떻게 해야니까? 짠다. 잘해. 감사합니다. 오. 오. 이 정도 하고. 잘 먹었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와 진짜 깔끔하게 뭐 좀 남긴 했지만 이런 거 이런 거 됐어요 Let's get it 여러분 식사합시다 배 좋은 거 제가 잘 모르니까 네 개 더 줄 수 있어요 네 일시는 문제지 한 번에 아 따로 할 수 있는 거예요? 지금 할부라고 다달이 내는 게 있어요 고무도이 진짜요? 네 약간 리스? 네 리스?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